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은 필수 캐롤훌이츠 오케이 뭐야 이거 이게 브이스킬을 보는거야? 뭐 링피트야? 어쨌든 이게 강화하고 타이거니? 타이거니 강화? 오 뭐야 데미지 데미지 뭐야 80 80 똑같은데? 80 아니 뭐가 잠깐만 아 이거 마이너스도 야 플러스도 아니야 오우씨 야 잠깐만 오 이거 야 잠깐만 오 이거 이건 좋네 아 근데 마이너스인데 그래도 야 이거 무조건 강으로 써야겠다 강은 플러스 3 뜨는데 무조건 강으로 써야겠네 야 이거 무조건 강으로 써야겠네 강으로 쓰면은 이득이야 오 접근기가 좀 괜찮은데 접근기가 오 공중으로 좀 뜨네 야 공중으로 뜬다 이거 잠깐만 오 2개가 다 맞네 아 근데 추가탄 안 들어가나 오 뭐야 이렇게는 들어가네 힘 피워야 되죠 호이씨 오 저게 저렇게 들어가? 강으로 강으로 들어가네 강으로 야 약발이 오 약발이 뭔가 가드백이 줄었는데 우와 야 이거 가드백이 줄었어 오 오 EX로 하면 EX로 해도 마이너스야 아 뭐 의미가 없잖아 이거 그러면은 EX는 뭐 우영지물이네 3같은 다 승부는 게 훨씬 낫다 저거는 저건 딱히 그렇게 쓸만한 곳이 없는 것 같아 뭐 그냥 간직 콤보용 저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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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뜨니까 아 이게 좋네 이게 EX가 들어가네 EX가 들어가네 EX 이거 이거 두 번 대신 두 번 대신 두 번 대신 야 이거는 너무 좋다 아니 멍거리에서 맞았어 멍거리 맞았어 그냥 샹가트를 본 캐릭으로 쓸 정도의 버프는 아니고 이 캐릭이 그래도 할 만한 게 뭐냐 나머지 강캐라인에 어느 정도의 너프가 있다면 그래도 이 캐릭이 할 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V스킬2는 어떤 거냐 이게 V스킬2고 지금 보니까 길을 모아서 V게이지를 모으는 그런 짓을 한 것 같습니다 자 V게이지 이렇게 하면 모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타격되면서 V게이지가 모을 것 같아요 근데 캔슬은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이미 V스킬1이라는 게이지가 있기 때문에 딱히 이걸 쓸 이유도 없을 것 같아 딱히 이걸 쓸 이유도 없을 것 같아 전문가드 지금 마이너스 4 아 가드백이 이게 약간 늘어났구나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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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쾌가 돼요 이게 거짓같네요 존나 끝거리에서 해야 돼 가까운 데서 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건데 아 이거 뭐 별다른 거 없다 이거 같이 맞아 형님 전 어차피 이거 똑같네 이거 맞아 똑같네 이거 상자왔네 다행히 어떻게 아 안되네요 이게 아 이 캔슬이 안됩니다 이게 아주 좋은 아주 좋은 스킬 하나가 없어졌어요 강제가드 다 없어졌대요 되네 강제가드 되는데요? 어 돼요 어 이게 되는데? 이거도 되나? 이거도 되네 아 되네 됩니다 어 아 됩니다 안심하셔도 돼요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거 되네 이거 어 된다 어우 씨발 야 미쳤네 이거 어우 미쳤네 너무한다 이거 야 이거 미쳤는데 이거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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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우와 요거리에서 들어가 요거리에서 들어가? 야 이거 이거 함부로 하면 안되겠다 이거 이거 함부로 하면 뒤지겠다 그냥 야 이거리에서 들어간다고? 야 여기서 들어간다고 이게? 야 이 캐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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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신들 아주 그냥 어? 야 이건 좀 넘어하잖아 캐콤 야신들아 내가 다른 거는 뭐 다 괜찮겠어 야 야 이 야 야 야 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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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이거 중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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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중말도 그러네 약간 고흐키끼리도 중말 싸워면 한 번 했다니 죽겠다 이거 야 이거 고흐키끼리도 중말 싸워면 죽겠어 야 이거 죽었다 이거 야 고흐키끼리도 중말 싸워면 죽겠네 아 이제 확실하게 이건 안되고 어차피 라이더 씰이었긴 하지만 이런건 뭐 여전히 되네요 이런건 여전히 됩니다 대쉬만 안하면 된다 이거 이게 이제 약간 좀 필드싸움을 더 잘해야 된다는 어 그런게 있어요 와 싸이프가 오 엄청나가네 이거 이거 어떻게 보고 샹가트 잠꾼 거다 더 파울다 이거 이거 좋다 야 이거 샹가트 잠꾼 거다 와 네 이번시 이런 스타일 흠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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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친네 흠흠 야 빨리 미리 써야 돼 그냥 빨리밀를 하려면은 미리 써야 돼 흠흠 2x 조 또 차기 다음에 용권이 들어간다고? 오? 제이사리 오오 어 원래 안 됐었나? 하긴 안 했어도 안 됐는데 마이너스 1로 변했네 마이너스 1로 변했네 이게 마이너스 1로 변했네 되게 길어졌어 이게 이중발의 이 버프 굉장히 영향이 클 겁니다 이런 미침 아 이거 볼 수 있나 봅시다 충분히 볼 수 있어 충분히 볼 수 있어 이거 모션이 있네 모션이 일단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이걸 한다고 하면은 발심 같은 거라서 그냥 뒤로 살짝 빠지고 피하는 거를 트레이닝에서 연습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어 이거 충분히 막을 수 있어 보면은 앞으로 오는 게 아니라 뒤로 살짝 살짝 빠졌다가 이렇게 해거든 충분히 막을 수 있어 이거 그럼 이거 잘못 때렸다간 더 크게 맞아 함부로 할 수 없어 함부로 했다가 이렇게 맞아 와 오 이런건 안되는구나 한번만 와 근데 이거 보면은 잠깐만 봐봐 야 구성 오는 게 아주 이제 구성도 굉장히 좋고 와 되게 느긋하게 된다 와 이거 되게 느긋하게 눌러도 이게 되네요 타게도 많이 하겠다 근데 이 정도면은 이 정도는 많이 하겠네 근데 이어 얘는 가능 얜 되네 이럇 조작을 써야되네 안중발해서 EX 파도권 들어간다고? 안중발해서 EX 파도권 들어간다고? 아 이거? 원래 안 됐던 거잖아 이거 원래 안 됐던 건데 이거 멋있게 들어간다 이거 잡기 깰 수 있겠네 여기 가까이 가가지고 깰 수 있겠어 아 아닌가? 마이너스 2네 아 마이너스 2 잘못 간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니까 딱히 걱정할 거 없는데 막장 심리가 좀 가능하지? 이것도 마이너스 2 쎄보이는데 마이너스 2야? 야 이거 개쎄고 있는데 마이너스 2밖에 안 돼 불행 중 다행 그래도 운영이 힘든 캐릭이라는 건 변함이 없을 거 같고 일단 콤보의 데미지는 꽤 센 편이고 그 다음에 칵에도 붙으면은 굉장히 후 상황들이 나쁘지가 않은데 그 후 상황들을 조금 더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점 콤보로 이용해가지고 그런 점들이 아주 괜찮은 거 같아요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